10년에 토정 비결 같은 전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속인 2명이 법정에 섰는데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굿을 안 하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압박해 굿값으로 무려 13억 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굿값 수백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굿은 굿이 아니라 사기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무속인 51살 강모 씨는 수십억 원대 재산가인 48살 이모 씨에게 숨진 어머니가 빙의됐다며 접근했습니다. 강 씨가 큰 관심을 보이자 강 씨는 굿을 해야 한다며 굿값을 요구했고 2년 동안 굿값으로 현금과 기금속 등 13억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해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굿값이 통상적인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수백만 원을 받은 50대 무속인 A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입사시험을 앞둔 30대 B 씨에게 취직문을 열어주겠다며 굿값 57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입사시험에 계속 떨어졌고 사기라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굿값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 비교해 과다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속행위는 어떤 목적의 달성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한다며 효과가 없다고 사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